미국의 웨스트지 않습니까? 미국 역사에서 프론티어 정신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광활한 그런 서부여행을 많이 했고 거기서 이런들 페넨책이 지금 여러분이 가끔 소개하는 애리조나 답사기거든요. 카우걸, 카우보이.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정신의 진술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많은 사람들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지만 원래 백인들이 기초한 미국의 정신이 뭐냐 이렇게 하면 서부에서 그 정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참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대단한 시대죠. 왜 대단한 시대인가 하니까 과거 같으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던 그런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은 유튜브의 힘인 거죠. 유튜브가 구석구석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유튜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유튜브가 기여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간접 경험에 폭하고 깊이를 어마어마하게 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유튜브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1888년에 만들어진 네브라스카 웨스트에 있는 렌치 소를 키우는 목장입니다. 큰 목장. 그 목장 이름이 윌슨 플라잉 다이아몬드 렌치입니다. 이름도 아주 멋있죠. 지금 5대째 이름들 가족들이 경영하는데 이제 그 가족들이 경영하는 렌치에 소고기를 직접 팔기도 하고 또 가공해서 팔기도 하는 이게 이제 이런 윌슨 플라잉 다이아몬드 렌치의 1880년대 이렇게 렌치가 시작이 돼가지고 목장이죠. 이게 이제 5대째. 그런데 이 오나가 카우보이가 아니고 카우걸인 겁니다. 싱그린. 제가 볼 때는 미국 여성분들 나이를 제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5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50대 한 초반 그 정도 됐는데 이제 이 웹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문을 해가지고 고기를 살 수도 있고 플라잉 다이아몬드 비프라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초지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분입니다. 여성 사장님. 여성 사장님이고 위치가 어딘가 하니까 저는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 미국 전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웨스트인 캘리포니아 네바다 그 다음 캘리포니아 위가 오레곤 오리곤 오레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캐나다의 벤쿠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피닉스 주도인 에리조나 그 다음에 에리조나 그 다음에 이제 유타 에리조나 옆에 뉴멕시코 그 다음에 콜로라도주 그 다음에 이제 와이오밍 몬테나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의 중부에 오늘 그 윌슨 플라잉 다이아몬드 렌치는 이름도 어떻게 이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네브라스카주입니다. 네브라스카주에 이게 이 역에 있는 웨스트 네브라스카주 네브라스카주가 밑은 캔자스 그 다음에 오클라우마 텍사스 그 다음에 네브라스카주는 다코타 그 다음에 노스 다코타 어마어마하게 넓은 광활한 평지에 있는 데죠 네브라스카주의 웨스트에 있는 레이크사이드라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의 부근에 있는 렌치입니다 렌치고 이제 이 아버지고 아버지는 지금 조금 병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지 않은 걸 보니까 이분이 이제 가오걸인 겁니다 여성이 여러분들 수백만두 여러분들 소를 키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888년에 만들인 렌치인데 5대째 이분이 이제 5대째인 거죠 이 아버지가 4대째 이름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윌슨과 같아요 윌슨 플라잉 다이아몬드 렌치인 겁니다 이름이 이분이 이제 가오걸인데 휴식을 취하는 늘 데리고 다니는 개구 강인하지 않습니까 자립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죠 징징거리는 게 없는 겁니다 미국 서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징징거리지 않는 것 나만께 치대지 않는 것 이런 게 어마어마한 정신이지 않습니까 이 개조에 이제 말도 타지만 요즘에는 말 대신에 이제 그런 전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소를 이동시키도 합니다 그런데 말도 많이 쓰겠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가오걸인 겁니다 네브라스카의 웨스트 서부에 있는 레이크사이드마얼 인근에 있는 가오걸인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요즘 자주 이제 저녁에 쉬면서 보는 프로그램이 이 피터 산텔넬로 그러니까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원주민들 마을도 그렇고 이게 피터 산텔넬로 유튜브가 얼마나 위력진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피터 산텔넬로 구독자가 321만 명인데 비디오가 찍히면 대개 몇백만 명이 볼 정도니까 이 프로그램 참 괜찮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간접쾌험을 이제 30몇 분짜리 영상입니다 120만 명이 봤는데 가오걸 The Untold Story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이분이 가오걸 여성들은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특히 미국 여성들은 나이를 가늠하기 힘드니까 뭐 어떻든 싱글입니다 싱글이니까 이 광활한 초지에 물론 인턴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데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적으로 발화해가 이런 화재도 많이 생기고 자연재해를 다 걷고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식탁에 오르는 소고기란 것이 한우는 우리가 잘 알지만 미국 소고기는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소를 이렇게 박목이라고 합니까 박목이라 하는데 이 피터라는 사람이 찾아가 가지고 세상 이름 얼마나 대단한 세상이 됐는지 이 영상을 분석해서 짧은 시간에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AI를 찬양하게 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을 해나가면서 이게 얼마만큼 앞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고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들 30에서 40분짜리 영상을 그냥 분해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필요하면 스크립트들은 다 볼 수 있게끔 카욱을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이 미국 영상을 한글로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참 보면서 제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영상을 영상을 입력해 가지고 릴리스 AI라는 이름 입력을 해 가지고 분석해 달라고 하니까 영상을 20개 꼭지로 나누어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네브라스카에서 카욱을 문화 배우기 목초를 위해 충분한 소를 기르는 이야기 미국 드림을 살며 경험하는 농업의 현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그냥 20가지를 그냥 논문처럼 영상 33분짜리 영상을 분해해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요약도 썬머리 요약도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은 농장 생활과 카욱을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보여집니다 제클린이라는 카욱을 만난 유튜버 피들은 그녀의 일상과 개념을 직접 배우고 현대농업의 어려움과 혁신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녀는 1888년에 세워진 농장에서 5대째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엄청난 시대인 거죠 33분짜리 영어 영상을 한글로 다 번역해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1번째 챕터입니다 뭐든 다 혼자서 처리해야 되니까 이 목장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놀라웠습니다 도시인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자립심이 강한 겁니다 모든 자연재해나 도전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인하겠습니까 도시와는 달리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개울에 대비하지 않은 채 목장에 오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장난 타이어가 생기면 미국의 이제 그런 견인회사인 AAA를 AAA라고 하지 AAA를 부르겠다고 하는데 나는 겨울철에 모든 준비를 해서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소 여러분들 수십 마리를 옮기는 전용 트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몇십 메타 달의 트레일 그걸 다 카우글이 다 여러분들 운전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예지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일상의 여러분들 수입품이나 고기나 이런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당면하고 있는 그런 도전과제나 역경 같은 부분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도시로부터 수백만 마일 떨어진 장소에서 이런 방목을 해가 여러분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열한 번째 꼭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열한 번째 꼭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인 거죠 훈련이 될 거라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오지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피트라는 인물이 유튜브가 말을 참 잘하는데 이 제클리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카우글한테 아니 땅도 많고 그런데 그냥 팔고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제클리나 카우글이 이야기하는 생긴 것도 이쁘지 않나 생기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888년에 만들어진 초지이기 때문에 캐시는 많이 없지만 자산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땅을 해 한 자산을 팔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조상들이 개발한 생활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져오며 아버지와 나 그리고 전 세대 모두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가장 친한 친구라는 점에서 우리는 함께 일하며 싸운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5세대니까 그 농장을 윌슨 플라잉 다이아몬드 렌치인 네브란스 가 서부에 있는 레이크 사이드에 위치하는 그 렌치의 카우글이 5세대니까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 세대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 그러면 금수 같은 짓을 안 하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실종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 책임감이 실종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 세대에 함께 이익이 되는 것만 여러분들 그냥 골몰하다가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강한 책임감을 갖추고 그리고 문제를 스스로 계속 해결하다 보니까 셀프 캄피던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히 강하더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오지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여러분들 많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리고 이제 싱글이니까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너무 많이 웃어요 그러니까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전에 나중에 이제 유튜브인 피터가 이러면 당신 싱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아 저분은 싱글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져요 이게 미국 정신인 거죠 미국의 오리지널 정신인 겁니다 이게 프론티어 정신이고 이게 아메리칸 밸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징징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맞서 싸우고 이기고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고 이런 거죠 거기서 어제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 카오글 이야기를 보고 옆에 메모를 해놨다가 그다음 제가 찾아보고 그다음 오늘 여러분하고 방송을 통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학습인 거죠 끝이 없는 일은 평지입니다 에이크로 기준하면 얼마나 방송 중에 잠시 나오던데 땅이 얼마고 소가 몇백 마리고 이런 게 나오던데 엄청난 거죠 어디서든 사람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든 지루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레이크사이드 네브라스카 레이크사이드라는 이름이 적절하면 큰 호수 옆에 있더군요 이제 소를 키우려면 이제 그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아버지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소를 키워가지고 대부분 유통업체들에게 다 공급했는데 이제 여기 제클린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는 윌슨 플라잉 비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직통으로 여러분들 뭐죠 아이스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배달하는 것도 비즈니스를 근데 비즈니스가 터프한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대 도시인들이 편안하게 마트에 가면 수월하게 여러분들 모든 식자재를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카오글 삶을 이렇게 보면은 야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저마다 분야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분업체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행제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행제관이 어마어마한 거죠 스케일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제가 AI한테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 카오글 칼초에 대해서 카오글의 등목이 뭐냐 카오글의 등목에 대해서 서부개척시대의 맥락을 고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카오글의 가장 중요한 등목은 자립심과 책임감입니다 이 두 나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단어지 않습니까 자립심과 책임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등목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집안인든 영속적으로 자립심과 책임감을 후손들에게 여러분들 물려줄 수가 있으면 그 집안은 영원하겠죠 어떤 사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 정신이 살아있어야 그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 정신을 복잡한 것을 다 제쳐두고 소위 핵심을 공략하게 되면 self-reliance 자립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그 두 단어가 있으면 문명도 영속할 수 있고 집안도 영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두 단어는 도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게 없으면 자립심하고 책임감이 생길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많은 여러 문제도 자립심의 실종과 부재 책임감의 실종과 부재 때문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후시대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부패해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카오걸은 거친 서부 환경에 스스로를 돌보고 생존해야 됐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 문제의 해결능력 체력과 정신력 얼마나 이러면 대단한 겁니까 자립심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책임감 카오걸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책임을 맡습니다 가축관리 농장운영보조 가족부양 이 인터뷰에서도 카오걸 제클린이 아버지가 좀 아픈 같아요 아버지를 계속해서 자기가 돌봐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하는 걸 보니까 카오걸의 자립심과 책임감은 당시 여성의 역할 확장과 평등에 기여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강인한 여성상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강인한 여러분들 여성상 강인한 남성상을 가져야 여러분들 강근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삶이란 게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은 전쟁이고 투쟁이지 않습니까 어제 아주 한 편의 여러분들 비디오지만 대단히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피터 산텔넬로 하나 메모해 놓으셨다가 미국의 구석구석을 보이다 주는 겁니다 그동안 봤던 여러 편의 그런 미국의 방문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카오걸인데 또 다른 카오걸을 취재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카나님이 잘 지적하셨네요 영어 표현으로 카오걸 버츄 카오걸의 등목 자립심 셀프 컨피던스 책임감 리스폰스피리티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웃어가지고 아주 즐거운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카오걸께서 제클린께서 워낙 많이 웃어가지고 그러나 생각이 얼마나 건강한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걸 보면 제가 딱 떠오른 것이 살아가는 것은 경험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역경이 오면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경험 오늘 방송을 이겨내는 것입니다